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천으로 열린 우리의 하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단군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국사를 배울 때 단군 조선은 신화의 나라다. 역사가 아니다. 왜?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청동 유물도 없다. 증거도 없다. 그래서 단군 조선의 역사는 신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화 좋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실제 인간은 아니죠. 즉 그리스 역사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는 말은 듣기는 좋지만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가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군 신화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군 세계에 딱 한 줄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군 신화의 나라다. 단군 신화의 나라다. 단군 신화의 나라다. 제가 워낙 중요한 자료여서 직접 칠판에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진 50년,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기미년, 그러지 50년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단군색이라는 책에는 항상 무슨 년 뒤에 그 당시 재의하던 단군의 연도가 나옵니다. 즉 이 당시에 흘딸이라는 단군께서 50주년을 맞이하셨을 때입니다. 50년 단군에 계셨을 때 무진 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색이라는 책은 우리가 연도를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진 년이 사실은 BC 173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조선이 BC 2333에 건국됐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단군조선 600년이 되던 해에 상서로운 천문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오성이. 오성이 뭘까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행성은 항성보다, 무별들보다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밝은 5개의 별이 취합한다 할 때 취자입니다. 모였다. 모 옆에? 누우라는 별자리. 그 옆에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성이나 금성 이런 행성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전주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1733이면 한 4천 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 돌려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오차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단군색이 무진 50년 오성 치료한 기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 50년의 오성이 루주에 모였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제 후배 천문학자 두 분이 컴퓨터를 돌려보고 논문을 썼습니다. 물론 다른 현상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On astronomical records of 단군조선 period 단군조선 시대 천문 기록에 관하여 아주 한국 천문학회제실 논문 중에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한 논문입니다. 라데일, 박창범 두 천문학자가 이 논문에서 다섯 개 행성이 모인 것이 컴퓨터 둘러보니까 맞더라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오래됐습니다. 1993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런데 라데일 박사가 지병으로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박창범 박사 혼자 살아남게 됐는데 이 논문이 발표되자 박창범 박사는 상당히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 민족이 4천 년 전에 천체 관측을 했다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단군조선은 우리가 역사로 믿지를 않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축구로 하면 지금 전반전이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군의 조선 건국이 신화라는 얘기는 전반전에 시작할 때 킥오프한 장면이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단군조선 역사책의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반전의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 역사의 앞부분을 다 날리는 무선 흉계입니다. 그런데 쉽고로 말하면 전반 한 15분에 페널티킥 줬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BC1733이면 단군조선의 거의 폭판쯤 아닙니까? 그래서 천문기록이 있다 이거입니다. 여기서요. 이 천문기록이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관측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역사에 4000년 전에 이집트나 이런 데서 천문기록을 구체적으로 5성을 관측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측을 했다는 얘기는 천문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이 천문기록을 남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간에 일단 그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단군조선은 위대한 고대국가였던 겁니다. 천문대가 있으면 임금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아니면 임금님이 직접 재정일치로 또 천문대장을 겸하셨던지. 그러니까 저는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라 단군조선은 나라가 없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천문대가 있었는데 기록이 있는데 해서 기존의 학창시절에 배웠던 역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것은 천문학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스타리나잇이라는 미국의 천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이 컴퓨터 화면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BC 1734 7월 13일에 해와 달 사이에 5성이 들어간 모습이 지금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해와 달 사이에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해와 달 사이에 5행성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쭉 들어가는 것이 가장 상서로운 천문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600주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 틀린 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달력이 없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BC 1734 7월 13일은 지금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달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4천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늘에 뭐가 나타났다. 그럼 예를 들어 그게 4천 1년 전이거나 3999년이거나 바로 그게 같은 겁니다. 그거 달력이 지금거랑 틀리다고 해서 시비붙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록만 있어도 대단한데 맞춰보니까 맞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천문관측을 한 우리 단군조선이 어떻게 나라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화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화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정상으로 사질로 할 수가 있습니까?